트로트 가수 손태진이 경쟁이 치열했던 더 트로쇼에서 이찬원과 은가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성과는 손태진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가 돋보인 결과로 그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더 트로쇼에서 손태진은 그의 대표곡을 열창하며 관객과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감정표현이 풍부한 보이스와 탁월한 무대 장악력은 경쟁자인 이찬원과 은가은도 인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선보인 손태진의 파워풀한 고음은 전체 관객을 감동시켰으며 그의 무대는 즉시 소셜미디어와 여러 포럼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찬원과 은가은 역시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개성이 돋보이는 무대를 선보이며 손태진과의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경쟁을 뛰어넘어 세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더 트로쇼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로 남았습니다. 손태진의 이번 1위 성과는 그의 음악 커리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팬들이 그의 다음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음악계 안팎에서도 그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더 많은 음악적 실험과 도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의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더 트로쇼 길이 성취는 그의 노력과 재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무대와 음악을 선보일지 팬들과 음악팬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